이후례는 이후례는 어이! 은지 지 지 지 지 저희도 형! 전 슬램덩크 50번 봤어요. 전 100번 봤어요. 슬램덩크 안 본 사람 봤으니까. 서태용이 북산을 간 이유는? 진짜 서태용이 북산을 간 이유는? 학교가 가까워서. 오른쪽인가? 왼쪽인가? 왼쪽이다.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? 당연히.. 집념의 전화의 존네만. 불꽃사나의 존네만. 슬램덩크 진짜 바꿨네. 드래곤볼도? 드래곤볼도. 어떻게 드래곤볼만 보고. 부럽다. 나 이거 점검 보고 깜짝 놀랐잖아. 사진 찍어봤잖아. 이거 지금 비싼 거에요? 못 구할 뻔. 자 공연아 뛰어보고. 고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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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램덩크 명장면은? 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. 지원이 아예 들어가 있을게요. 강백 코아 서창. 하이파이브. 자 우선 하이. 둘. 둘. 셋. 자. 이제 김치 먹지? 아 예. 고고도. 나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젠 던져버려. 던져버려. 나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젠 던져버려.